안녕하세요 1년지나면 다 쓴거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1년지나면 다 쓴거에요 저 기파치기 좋은거 같아요 상단에 이렇게 1년지나면 다 쓴거에요 13일걸요 강선을 펴치게 만들어야해요 강선이 안되거든요 펴치면 콤보가 안되요 강선을 펴치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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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면 안되나? 저기 절판이구나 시베로 피했는데 계속 맞네 뭐야? 혀 치면 이행이 안돼 고마워 소모 초베 카드 상대 소모 시 고령 척 저걸 노래하고 거치는 거 같아 예술이 좀 짜증나게 느껴져. 근데 뭐 하라고 만들어놓은거야.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질러야 돼. 기스는 백대시를 좀 잘해야 돼. 백대시를 잘해서 화치는걸 때려야 돼. 200 기술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녕. 너무 좋았다. 딱 느꼈을거야. 백대시를 잘하고 잘 맞고. 이게 제일 큰거. 이거 화치면 안나가거든. 연기기가 안돼. 강손도 연기기가 안돼. 화치면. 화치면을 때려야 돼. 다른 손으로. 아이씨. 너무 멋지네. 무료보니. 셀콘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왔습니다. 저걸 노래야 되는데. 낙포맞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잡는다 칼로 땡큐 왜 앉았냐 칼로 감사합니다 괜히 앉았네 잠궈도 된다고 담궈도 된다고 담궈도 된다고 담궈도 된다고 담궈도 된다고 에이펙스 가서 팀킬 하시죠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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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지켜드린다. 안되가지. 그 부작한 면이구나. 너야? 7곡에 숨어. 우리는 7곡에 숨어. 앉았잖아. 그거를 캐치해야해. 강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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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teriaoben. 한율줄 알았다 배조 깔았다 대구가악대 아 진짜요? 잘못 쓸걸? 잘못 썼으면 대박이었겠죠 BK 안될걸? BK 안되면 BK하려다가 반격해 당하는거 아니야? BK 2 BK 2 BK 3 아 진짜.. 통발 나서 차라리 당기꾼이 BK 2 BK 2 사도 피치하기도 어려워요 효치킨 진짜 아 떴었네 어우 흘렸어 흘렸어 이제 안깠죠 소풍 고지 없으니까 흘렸어 가만있겠죠 가만있을줄 알았네 흘렸어 추돌 움직이면 뒤에서 맞으면 스크류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있을줄 알았는데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믹살리 났어 죽었다 믹살리 났어 죽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가만있을줄 알았네 아 아 아 질면 안되는데? 흘려야되는데 아이고 갱신해야하는데 28일이요? 별로 있어도 안할 것 같아서 저는 아이씨 안깨지나? 왜 안깨져? 멀리있으면 안깨있나? 아 진짜야? 그러고 죽나? 멀리가 엄청 높길래 멀리가 엄청나? 멀리가 엄청나? 멀리가 엄청나? 멀리가 엄청나? 멀리가 엄청나? 진짜요? 멀리가 가까우면 깨지나? 멀리가 엄청나? 아 그래요? 또 한개 배웠구만 철권은 배움은 끝이 없죠 철권 20년 했는데 아직 배웁니다 최대한 내 분은 자신의 얼굴을 거주로 높다 여자 풍류 안나오는 이상 안할걸요 이럴 빅댄스 할꺼야 와 그냥 앉아있네 그러니까 여자 풍요한 게 낫으면 좋겠어요 개인 개인님 안녕하세요 팽이 팽이라뇨 뭐야 여자 풍요한 게 낫으면 좋겠어요 여자 풍요한 게 낫으면 좋겠어요 여자 풍요한 게 낫으면 좋겠어요 암양손이 죽은 호기인기라고요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잇 재밌다 아잇 다 싫었어 잘한다 아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와 솔직하다 1대2가 레드북권되면 대상이 있지 거리는 걸 잘해야해 1대2가 레드북권되면 대상이 없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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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추되면 대상이 없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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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아잇 진 아잇 아잇 이거 노래야 돼 이거 빛빛이들 야쑤 기와랑 썬 모습 갈렸네 갈린 것 같아 히히히히히히 타漂亮 게임이 있었다 패치해라 로체엔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